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변호사 주문철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 소개해드릴 종목 두산 로보틱스구요. 자 현재 79,300원으로 종가 마감하게 되면서 지금 오늘도 보압권에서 마무리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어쨌든 단기평선 위로 정배열에 안착하려는 이러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연출해주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 뭐겠습니까? 수급이 약간 안 따라주고 있다. 수급이 약간 안 따라주고 있고 어쨌든 지금 1차적인 지지 라인을 다시 한번 저항선으로 좀 맞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어쨌든 지금 내가 만약에 좀 상단에서 매집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러한 낙폭자리가 있으면서 현재 자리까지 약 마이너스 30% 이상 보고 계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이러한 분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격 전략을 좀 가져가야 수익으로 좀 엑시트를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 한번 볼 거구요. 내가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를 안 갖고 있는데 매수를 해도 됩니까? 이거 매수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매수를 한다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목표가. 목표가 너는 어디까지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구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히든 종목 하나 넣어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나서 제가 안내드린 히든 종목 받아 가신 다음에 당장 내일부터 수익 좀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산 로보틱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구요. 자 일단 먼저 1차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자리에서 지지 라인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러한 과대 낙복 자리가 형성이 된 이후에 지지선에 대한 역할 수행을 전혀 못하고서 곧바로 이렇게 눌려버렸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도지캔들이 왜 나오겠습니까? 지금 이 타이밍에 도지캔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장기 평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추세를 변환시키려는 턴어라운드 현상을 보여주려는 이런 시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맥도 못 추리고 지금 이 6만 7천원 라인까지 다시 한번 지지 라인이 좀 형성이 됐어요. 이 부분을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세력들이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꽤 있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이런 식으로 지지 라인을 경지시키는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이 6만 7천원까지 내려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지금 이 지지 라인을 아무런 역할 수행도 못하게끔 바로 한번 주가를 눌러버린 다음에 지금 이 타이밍에 손받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지지 라인을 못 지켜줌으로써 개인들의 매도세가 강해질 것이고 이러한 개인들의 매도세는 결국 누가 받아간다?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이 받아간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페닉셀에 나올 이유는 전혀 없다. 왜 두산 로보틱스가 이러한 낙폭자리가 형성돼 있을 때는 어떠한 악재가 있어서 발생된 것이 아니에요. 단지 기술적인 수급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시장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일단 이목이 집중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 어떤 기업입니까? 로봇 기업의 대장주예요. 로봇 계열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세계 4위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79,300원의 자리가 되고 있는 만큼 굉장히 저는 저평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기술적인 반등을 통한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일단 재료에 대한 수급이 좀 필요할 것이고 재료에 대한 수급이 좀 덧붙여지면서 병행을 하면서 상승인 펄스가 다시 한 번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단에 머물러 있는 지금이 매몰대를 우리가 가뿐하게 1차적으로 소화를 해내고 다시 한 번 N자형 패턴으로 우리가 그 이상의 가격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산 로보틱스 지금 이러한 낙폭자리에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페닉셀이 나오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 보호 예수물량이 걸려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호 예수물량. 그런데 이 보호 예수물량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분명히 몇 번 보셨을 건데요. 제가 잠깐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안 보신 분은 길 수도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보호 예수물량입니다. 자, 코보돌딩스 유한회사 KIP 로보틱스 유한회사에서 각각 33만주, 11만주 그리고 언제 상장일로부터 1, 2, 3개월 이런 식으로 총 지분율 0.68%에 해당하는 이러한 지분율이 상장 뒤에 각 1개월마다 시장에 유통이 된다는 건데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항상 리스크를 안게 되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리스크.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경우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불확실한 내용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이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가 발생이 되는데 지금 한번 보호 예수물량에 대해서 보세요. 누가 얼만큼 언제 나오는지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한 내용인데 왜 이러한 내용 때문에 페닉셀이 나오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인 가능한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는 추후에 가격 전략을 가져가서 조금 더 공격적인 가격 전략을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러한 내용이 우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절대 페닉셀이 나올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IPO 섹터에 관련해서 접근을 해볼 때 항상 이 락업에 대한 문제는 병행이 될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마주치는 이러한 키워드에 있어서는 절대 페닉셀을 보이지 말고 이런 식으로 가격 전략을 충분히 가져가서 수익을 극대화를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두산 로보틱스 문자로 뭐라고 보내드렸습니까? 분명히 11월 13일 날 여러분들께 두산 로보틱스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만 8천원에 두산 로보틱스 상승 추세 이후에 라운드 피계자리에 보호 예수 물량과 함께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라운드 피계자리 뭡니까? 10만원 부근에 지금 9만 8천원 부근 즉 10만원 자리에 라운드 피계자리에서 우리는 전략 매도하고 잠시 대기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11월 13일 날 월요일 날 지금 은봉이 떠 있는 지금 이 자리죠. 지금 이 자리에 시가가 4만 7천 6백원으로 시작했지만 저가는 마이너스 8%인 4만 2천 8백원을 위치하게 되면서 이때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를 드린 이유가 뭐냐? 의도적인 주가 눌림이었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인. 의도적인.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물론 이때 당시에는 파두 사태가 좀 있었습니다. 파두 사태 뭡니까? IPO 섹터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매수세를 붙여주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매수세를 붙여주고 상승 추세를 보여주다가 횡보 이후에 장대음봉.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횡보 이후에 장대음봉 패턴 보여주면서 의도적인 주가 눌림을 보였다. 자 여기서 뭡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러버리면서 개인들의 매도세. 그러니까 툼의 흐름을 유도를 했고 이러한 툼의 흐름을 유도한 뒤에 다시 한번 손받김을 일으켜냈다. 그런 식의 우리는 패턴을 파악을 했고 여러분들께 전부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4만 8천원에 매수를 한 뒤에 9만 8천원 즉 2배 정도 수익이 났다라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 받아보시는 방법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자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셔야 하고 그리고 왜 사셔야 하는지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목표가 설정까지 여러분들께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당시에 제가 목표가를 1차적으로 즉각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두산 로보티스가 어떠한 재료를 병행을 하면서 상승 추세를 불러일으킨 게 아니에요. 단지 기술적 반등과 함께 지금 항상 말씀드렸죠.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른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손받김의 패턴이 나오고 그리고 횡보 이후에 장대음봉 이런 식으로 주가를 일부러 누르고 마지막으로 손받김을 하는 이 타이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즉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매도가가 안내가 가능한 것이지 만약에 재료를 덧붙인 상승 추세를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1차적인 매도가는 안내가 불가능합니다. 단지 매도사인은 제가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하면서 안내를 드렸을 거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추세선이 꺾이지 않았죠. 추세선이 꺾이지 않는 선에서는 여러분들 전부 다 홀딩을 하시면 됩니다. 단 우리가 9만 8천원으로 1차 목표가를 잡았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잡았을 때 12만원까지 보유를 하다가 지금 데드크로스인 지금 이 지점 이 평선을 하향이탈하고 역배열로 넘어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차피 똑같은 맥락이었겠죠.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추세가 꺾이는 타이밍의 목표가를 설정을 하고 단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추세가 꺾이는 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매도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온다. 여러분들도 전부 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즉 내가 실시간으로 추세선을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단기적인 대응이 가능하시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목표가를 설정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타점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전부 다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여기다가 두 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부 안내 드리도록 하니까 내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혹은 매수는 일단 했는데 내가 추후에 목표가 설정이 조금 어렵다. 기술적 분석이든 간에 모멘텀이든 간에 영업이익이든 실적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목표가를 일단 설정을 해놔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부 010-5073-8568번으로 두 산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어떠한 이유에서 우리가 매도가를 이만큼 보고 있다. 이만큼 보고 있다라는 거를 코멘트를 달아 드릴 테니까 전부 010-5073-8568번으로 두 산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부 이런 식으로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셔야 하는지 그리고 왜 사셔야 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 목표가까지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 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 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해 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몬이 부려 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 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2차전지나 부품 공급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도라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천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은 현위치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 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